암은 수면 상태, 도르멘씨라고 하는 동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폐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하고 또 노발릭스 X 같은 아주 고단위의 정비난 방사선 치료까지 받아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1년 차 되는 해에 우연히 간에서 작은 혹이 발견됐는데 바로 시작이 폐에서 시작된 전이암인 거죠. 즉, 간세포에서만 발견되는 간암이 아닌 폐암세포의 특징을 갖고 간에서 발견된 암. 이건 어떻게 설명하는 걸까요? 암은 치료가 완료되고 원래의 종양과 전이암도 다 정리가 됐다고 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부 조직으로 옮겨가서 수면 상태, 도르멘씨라고 하는 동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휴면 상태의 암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CT, MRI, PET, CT인 PETCT 등으로 우리 조직 내에 숨겨져 있는 예전보다도 더 작은 암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자 단위의 암세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아주 미세한 영상 또는 미세한 조직 검사로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동물실험 등을 통해서 암이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 이 암이 발생하는 원래 장기,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면 유방암에만 암세포가 있는 것이 아닌 간이나 또는 뼈에도 암세포가 전이됐다고 충분히 임상적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가 휴면 암 또는 발견되지 않는 전이 암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는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신 항암 치료를 하거나 일부 면역 추적 항암을 했지만 명확하게 치료하는 방법이나 확인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재 암 치료는 초기 치료한 다음에 전이 형성을 통해서 암이 깨어나는지를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의문되는 게 뭐냐면 아니 정확하게 이 수면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가 바로 우리의 궁금한 점이었어요. 자, 스위스 바젤 대학교 병원에 모하메드 벤틀레스 알리 생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수면 기간은, 즉 암세포가 이렇게 자고 있는 수면 기간은 암세포의 수와 해테로제네시스라고 하는 이질성을 통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즉 암의 재발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막는 것이 아니라 종양의 휴면 기저, 지금 자고 있는 암을 찾아서 세포와 분자의 기전 사이를 이해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나 코리아 박사와 공동 저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생제 모델과 인체 조직 표본을 사용해서 원래 유방 종양에서 간으로 이동한 암세포가 어떻게? 휴면 상태를 유지하고 휴면 상태를 유지하는 사이에 우리 사람들은 까먹거든요. 잊어버려요. 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다시 깨어나는 전이암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세포 유형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거죠. 바로 자연 사례 세포 내추럴 킬러셀인데요. 이는 전통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과증식하거나 또는 감염된 세포를 죽이고 증식의 속도를 늦춰주는 면역 세포의 유형입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알게 됐죠. 자연 사례 세포는 인터페론 감마라고 하는 메신저 물질을 분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암 세포를 지속적으로 동명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이성 암 세포가 기저막 즉 세포의 기저막 베이스먼트에 부착이 되면 이게 사형 콜리나제라고 하는 소소의 도움으로 이를 파괴하고 천류를 통해서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조갱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휴면 세포를 통제한 일 기저막에 부착될 때 콜리게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도움을 준다는데 이 콜리게나제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거나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부분으로 2차 종양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간의 성상세포라고 하는 헤팍티스텔레이티셀은 자연사례세포, NK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간의 성상세포가 활성화되면 면역세포를 억제하고 암세포가 동면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자, NK세포는 인터페론 감마라는 메신저 물질을 지속적으로 분비해서 우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암세포들이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동면상태로 유지하게 되는데 간의 성상세포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NK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암세포가 동면에서 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간의 성상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NK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인터페론 감마라는 물질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돼서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아주 작은 암세포들이 지속적으로 동면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 조직 내에 NK세포 자연사례세포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인터르킨15를 이용한 면연요법 그리고 암세포의 휴면 상태가 지속되도록 할 수 있는 인터감마페론 요법 그리고 또 간 성상세포가 NK세포를 마비시키는 메카리즘 작체를 억제시키는 요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것이 다른 세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아직 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확립된 치료법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 바로 자연사례세포를 우리가 자극하고 수를 늘리는 것이 암 환자의 전의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NK세포가 인터패론감매라고 하는 이런 유전자 메신저 등을 활용해서 전의된 암들이 자라지 않고 동변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암 정복에 우리도 좀 더 다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